다음주 전영우씨가 하지않은 광고는 무엇일까요? 1번 직캠, 2번 자동차, 여러분 다시 풀어주세요. 3번 비타깃 선명! 2번 자동차, 2번 전장입니다. 아 전영우씨가 더 좋아지셨어요. 광고를 안치면 좋네요. 유재석씨는 전영우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전영우씨께 유재석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준이 혼자서 알고 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 퀸드팀, 기대가 됩니다. 다음주 유재석씨가 가장 오래 진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핑투개정, 2번 러닝맨, 3번 무한도정, 2, 1 대핑투개정 수업상입니다. 오우경! 어렵게 맞춰주셨고, 유재석씨가 설명하시는게 맞겠지만 무한도정보다는 2년이나 3년부터 맞습니다. 2004년부터 200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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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지금 두 문제를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